안녕하세요 라조 뷔입니다. 여기에 역시 요새구요. 무대본주의 원래 조금씩 했었는데 그 대기에는 원두데도 불안하고 본래소를 치러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게 작업을 했었고 이번에 나오게 된건 이런 대기를 통해서 이런 목표가 있으면 좀 공격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출장되게 됐습니다. 우 run 와가민 선수 예전에 기 πολύ 깊습니다. 우후 우후 아 아 우후 우후 우후